안녕하세요. 오늘 소영이랑 결혼반지를 보러가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밑밥을 던져놨어요. 오늘 사실 어디 가냐면 바로 목포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소영이가 좀 화가 났어요. 소영이가 그럼 가면 어떻게 할지 좀 너무 긴장돼요. 오늘의 계획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소영이를 데리러 소영이는 집 앞으로 간 뒤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소영이는 그저 결혼반지 보러 가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바로 무채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로 바로 목포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목표는? 목포다! 자 이번에도 죄송한 녀석들 분들이 촬영을 도와주셨고요. 오늘 아침에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진짜 이제 소영이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출동 어우 떨려. 소영이가 화가 나갖고 더 떨리네. 왜냐하면 오늘 컨디션도 좀 안 좋다고 그러고 제가 막 갈 데 있다고 자꾸 막 가자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간질걸? 예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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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왜? 소영이 내려오세요. 이런 거야? 아하하하 네. 아. 캐시강 53도. 오비게이션도 안 보이는 데도 설치해놨습니다. 소영이 자리에서 안 보이겠지? 안 보여. 안 보여.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아, 멋지게 하고 왔는데? 뭐라고? 밑떨어지지? 가장 비싼 가방들 못 싸네. 가장 비싼 가방들. 어차피 죽는다면서 인생 한 번이라고 사자. 이렇게 가는 거야. 결혼반지 어떤 디자인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지에다가 악보를 싹 그리고 싶어. 악보를 싹? 안 예쁘면 어떡해? 안 예쁠 수가 없어. 그래요, 그래요.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거기 가기로 했잖아. 청담동으로 가기로 했잖아. 아, 청담동? 근데 무슨 반지가 진짜 멋있어. 아, 지나가는 거지. 오늘은 반지 맞추니까 노래해봐. 아니, 난 누가 하러 그런 거 줄게. 아, 왜 반지 노래야. 잠시만요. 청담동은 어디 가는 거야? 멀리가 없잖아. 청담동 아니잖아. 청담동은 이따가 우리 쪽을 먼저 들렸나 봐. 어딨다 애기 안 내주냐고. 어? 어디 가니까 말해. 아, 뭐야. 안성인데. 여기서도 안성이잖아. 화장실 좀 가자. 화장실 가려고 지금. 안 먹고 싶다니까. 라면 먹을까? 안 먹어. 여기 왜 언저래요? 커피부터 일단 한 잔 사줍니다. 이거부터 먹었어. 어떤 거? 소떡소떡? 저희 소떡소떡 두 개. 두 개요? 네. 세 개 주세요. 세 개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먹는. 아, 네. 고객님 취소한다고 고객님. 제가 죽을려라고 썼어? 전 쓸게요. 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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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맛이었던 것. 라고 맛있다. 이거 만들었어. 어? 어디 갔어요? 목포. 아 정말요? 저기 저 목포 왔는데? amp아 참아 веч вроде건 잠ёт 저러 슬퍼 montenai Sex 완벽 잘 안 가려군그련득 젤 목포. 목퍼immer. 네, 목오늘 위에. 목포ätze 올라와요? 수요 커플 촬영하니 어? 진짜요? 아 이런 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나봐 미안해 집 앞에 나올 때부터 계속 찍었는데 진짜요? 자, 손톱부터 이거 하나 더 시켰죠? 어 예, 일부러 3개였어요 아 진짜 얼굴이 반지 맞추러 간다 그래가지고 아 맞춰봐 그렇게 쓰려고 하죠 한 대 한 번 맞춰 목포 재밌게 돼 목포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강아지들도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다 맡기고 왔어 반지 맞추러 간다고 그러고 싶어 목포까지 그냥 막 가버릴 거 하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3시간 넘게 가길래 다 왔다 내가 안 뒤져 목포! 지금 이제 목포 왔으니까 목포를 즐겨야지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아 맞다 야 멋지다 멋 들어준다 괜히 기분은 아니지? 야 뭐 하잖아 야 저거 봐, 저거 뭐 했어 지금 방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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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딸 거야 저거 멋있지? 흐흐흐흐 한쪽 한쪽 하다 안전 게이트가 있다 방역이 방역을 이렇게 설정해 야 민서 씨 놀란 주인 으흐흐흐흐 흐흐흐흐 정상이다 자 입었어요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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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어쩌겠어 오니까 좋지 오니까 좋네 그치? 이거 바닥이 되게 깨끗해 바닥이 진짜 크리스탈이네 재밌는 인생이다 크리스탈이잖아 반지 보석이야 야기 vac 야경이 어때? 멋있다 엎드려 주지 엎드려 진다 어때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지금 응 근데 엄마한테 다 이랠 거야 어 알았어 형 엎새야 엄마 나 지금 어딘 줄 알아? 岩 어디인 목포야 목표야. 목표야 왜 갔어? 아니, 김금랑이가 오늘 결혼만지 맞추러 간다더니 여기 목표 와갖고 나 속였어. 어? 애 추도 왔냐? 엄마.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기다려면 바꿔줄게. 엄마가 혼줄 좀 내줘, 알았지? 맨날 무슨 혼줄을 내줘. 아, 혼내줘 빨리. 응, 여보세요? 재밌게 놀다와. 네, 알겠습니다. 다 봤어. 형님, 형, 수고하곤하니. 야, 옷 차가워. 우와. 어,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있어. 나와? 완전 잘 맞았어. 됐어. 너무 좋은데? 우와, 여기 식당 드디어. 야, 밥은 먹고 해야지.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우와, 우와. 우와. 드디어 웃네.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밥 한 고기 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유독 오늘 되게 친절하다. 즐거워 봐. 너무 잘 왔다. 여기 뭐야? 여기가 이제 뭐 같아? 절? 절? 한옥 호텔. 아, 그래? 한옥 호텔은 우리 여기 잘 때야. 숙소야. 아, 진짜? 멋있지? 여기가 숙소라고? 숙소야. 여기는 이제 목포 옆에 있는 영암이라는 데인데 이제 목포도 가깝고 이제 거점으로 여기서 하기 좋은 곳이 있어. 아, 한옥 호텔. 아, 갖고 올래? 아, 이거 어떡해. 내가 여기 오늘 옥 호텔. 나, 나 기다릴게. 아침에 옥 호텔 하겠다. 진짜 좋다. 신기해. 오빠. 오빠. 진짜 신기해. 오빠. 진짜 신기해. 오빠. 오빠, 진짜 신기해. 이리 일어나. 진짜 신기해. 오빠. 집에 온 이곳도. 진짜 신기해. 아, 그 안다. 아, 그 안다. 아, 그 안다. 어떻게 틴트만 챙겨올 수가 있어. 아니, 화장품은 제 자리에 없더라고. 나는 원래 여기저기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막 돌아다녀서 막 타고. 흑어 나겠어, 안 나겠어. 오늘은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목포 가이드. 와본 적 있어? 아니, 처음 왔어요. 뭐? 해마가 있는 여행을. 무슨 틴? 일단은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과거 여행을 할 거예요. 과거로 떠나는 여행이야. 왜? 지금 왜 하는 건 없어요. 크라이코드 여기. 아 전화만 걸면 끝이에요? 어몽둥둥이 완료됐대요. 바로 끝이야?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어. 이제 여기 근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역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 만세형과 함께 하자. 이거 어디 또 있어? 대한정네. 만세! 우리나라 근대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둘이요. 자 이제 여기는 옛날에 이제 목포진이 이렇게 설치했다고. 옛날에 이랬어? 그렇지. 그때는 집값이 얼마였을까? 집값이? 그때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뭐? 이런 거 어떻게 찍었을까? 카메라로 찍었지? 밑에 카메라가 있어? 있으니까 찍지 않았을까? 그래? 이거 사줘봐.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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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과거로 여행을 떠났잖아. 이게 다가 아니야. 무슨 소리 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역사를 체험한 거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러 갈 거야. 진짜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돼. 여기 엄청 감성이 장난 아니네? 여기 멋있다. 우와. 여기가 시야 골목이라는 곳인데 그런 감성이 잘 담겨 있는 곳이죠. 과거를 약간 체험한 기분이지 않아? 원약을? 이거 진짜. 이거 봐. 누가 나 얼굴을 여기 그려놨어. 여기서 막 순호사진 찍어도 느낌이 좋겠지? 사진 찍어도 진짜 잘 나오겠지? 여기 보라색 앞에서 찍으면 멋있을 것 같아. 그래. 저기 장난 아니지? 너무 치마 같은 거 입고 옷을 챙길 수가 없었지? 맞다. 맞다. 멋있다. 멋있죠?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검치 되게 좋다. 네. 감사하겠다. 그치? 퍼프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업로드. 놀려야겠다. 난 해야겠다. 퍼산동 시야 골목 한번 뭐 주는데? 남도 패스카드 캠핑용품 고프로 증정. 우와. 일찍 하자. 여기 여행자 심도 있거든? 여기서 하면 돼. 안녕. 여기 폭포 있다. 우와. 목소리가 내가 체험공을 획득. QR코드 인식해가지고. 여기를 다 돌아다니고 스티커를 다 다 가져서 체험공을 완성시키는 거야. 저기 가서 앉아서 내내 줘봐. 현지. 이제는 스웩이 넘치게. 스웩? 가만히 있어도 놀러 넘치게. 이거 요트야, 요트. 요트 타본 적 없지? 요트는 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런 거 타고 얼마나 좋아? 아침에 이렇게 화를 냈어. 아, 나 이거 나 좀 떨린다. 솔직히 요트는 약간 스웩의 상징 아닌가? 뭐야, 어떻게 가요? 옆에 가. 아빠 실제. 아빠 실제. 야, 자리에 너무 좋아. 진짜. 우와. 우와. 어. 타이타닉 해야지, 스웩이 있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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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시 누워도 돼요? 우와. 으아. 아, 좀대. 으아. 으악. 으아. 으아. 으으아. 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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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사러 간다고 했는데 반지보다 되게 재밌지 나는 반지보다 괜찮았어? 그럼! 그럼 결혼 반지 언제 맞추러 가지?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아! 왜 몰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야겠어 어쨌든 막상 오면 항상 좋지 좋지? 괜찮지? 어 좋았어 응 오늘 하루만큼은 다 입고 즐겨볼래 라랄라 떠나요 너와 나 둘이서 모두 던져버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다 입고 즐겨볼래 라랄라 너와 나의 세상은 널 지나는지라도 이제부터 함께 해 하나씩 채워갈 거야 함께 떠나요 지쳤던 마음은 불을 털어버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다 입고 즐겨볼래 라랄라 떠나요 너와 나 둘이서 모두 던져버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다 입고 즐겨볼래 라랄라 Ci gönder아 nosotros actissime содерж Sandra 누구 다 입고 해 변했는데 ити valu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